정체성을 둘러싼 모업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라는 호전몽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장자 제물편의 나비 에피소드는 누구나 한 번쯤 매료되는 이야기다. 나는 나비이다. 느긋하게 즐겁게 날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문득 깨어보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도대체 인간인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비가 인간이 된 꿈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이는 자기와 다른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 일체의 경지를 말한 우아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현실이 사실은 꿈이나 허구 안에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석하는 편이 재미있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현실은 아니고 그 밖에 진정한 세계가 있다. 진정한 세계 안에 시뮬레이션 게임으로써 만들어진 허구의 세계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 현실이 사실은 허구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범허구주의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범허구주의를 가능성으로써는 인정해도 진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이라는 어떤 증거를 가져와도 허구로 그처럼 만들어지고 있다고 응수를 한다면 끝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여기는 허구의 내부라는 가설도 확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을 수 없는 비과학적인 망상이 되고 만다. 그러나 범허구주의가 증거를 가질 수 있다. 만약 이러이러한 일이 사실이면 현실로 불리는 여기는 허구 속이 틀림없다라는 증거가 있다면 말이다. 그러한 증거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 하늘로부터 진정한 세계에 신의 소리가 내려왔다라든가 작자의 메시지가 자막이나 더빙의 형태로 가끔 일상생활에 개입해온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이 만약 일어나면 여기는 원래의 현실이 아니고 무엇인가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허구의 세계라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적 증거는 어디까지나 이 세계와 같은 수준에 위치한 것이므로 그 바깥쪽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별 사람의 공이 많이 들어간 장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즉 현실과 같은 수준의 직접적인 증거인 듯한 기적적인 사건으로는 다른 수준의 초현실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허구주의에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는 간접적인 확률적 증거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사실은 허구에 아닐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증거는 무엇일까? 우리의 IT 문명이 진보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성장해 일상적으로 PC 내에서 인공세계의 지성체를 만들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시다. 시뮬레이션이 극히 리얼해 현실 세계와 같은 정도의 디테일을 가지며 그 허구세계 내의 거주자들은 내면적 자의식을 경험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을 만큼 리얼한 자율적 생활을 영위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합시다. 온 세상의 각 가정에서 그러한 인공세계를 존재 내 공간 내에서 몇백 개든지 자유롭게 만들어내고 있다면 주관적 의식을 가지는 지성체의 수는 현실 세계 속보다 사이버 공간 내에서 몇조 배까지 더 많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증명된 이상 우리가 하기 이전에 벌써 남이 그러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그 압도적 대다수파의 허구 내 존재일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허구 안에 허구 안에 허구 안에 모두 몇 단계의 허구인가 모르지만 제일 바깥쪽에 원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지성체의 수는 제일 적을 것이므로 우리는 확률적으로 압도적 다수파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바깥측의 원래 현실의 이론이라는 것은 우선 있을 수 없습니다. 리얼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허구 구축이 물리적으로 실현된다면 아니 실현될 확률이 적지 않다고 판정된 것만으로도 그것은 우리가 있는 여기도 모의 실험장치 내부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증거가 됩니다. 장자의 나비 꿈 뒷이야기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내가 된 것인가?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가? 나비가 내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알송달송한 스승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이야기는 실로 그럴 듯 하지만 너무나 크고 황당하여 현실 세계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자 장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는 쓸모있음과 없음을 구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서있는 땅을 한번 내려다보아라. 너에게 쓸모있는 땅은 지금 네 발이 딛고 서있는 발바닥 크기만큼의 땅이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땅은 네가 디디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너를 떠받쳐주고 있는 바로 내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나머지 부분이다. 너에게 직접 알고 싶지 않느냐. you 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